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포어의 양포의 행마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기는 방법을 한번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부동수로 만들어 놓고 이기는 방법, 두번째는 상대방 기물을 잡아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부동수 만들어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가 나오면 안되니까요. 이 마로 이 자리를 갖다 놓고 그러면 거의 부동수죠? 산은 나와봤자 먹으니까 더 나빠집니다. 나오지도 않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 포의 행마를 잘 보십시오. 포가 이 자리에 갑니다. 둘개 없죠? 궁 내리고요. 자 이렇게 와서 궁이 또 한참 바닥을 박박 기어다닙니다. 아 궁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 이 포가 이제 저 말을 잡으러 갑니다. 이 말을 잡으러 가서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마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포가 왜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여기 왔던거죠? 그 다음에 마가 오면은 아 이제 더이상 못 참고 하지만은 먹으면 그만이에요. 못 참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 포로 깡충깡충 뛰어도 이기고 단칼에 이렇게 마가 뛰어서 포장치면 끝나죠? 다른 방법은요. 잡으면서 이기는 방법은 아까는 여기 갔지만 지금 철수가 이걸 가놔야죠? 꼼짝 못하게 놔야죠? 아까는 여기 갔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저 말을 잡으러 가서요. 이렇게 저 말을 잡으러 갑니다. 잡았죠? 아까는 이제 포디리나 해서 했지만 지금 포디리가 없죠? 이제는 기물을 잡아서 이깁니다. 이쪽으로 와서요. 포를 때립니다. 그래도 둘게 없죠? 여기서 이제 이 마가 어디로 가느냐? 이 자리를 갑니다. 이 자리에 가면 둘게 없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죽었는데요. 마가 이쪽으로 뜨면요. 포가 넘어가면서 마장치면 끝나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거까지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포장치면 끝나죠? 이렇게 와서 아 또 이거 오네요. 이거는 뭐 오나마나 안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부동수 만들어서 이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답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